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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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돼! 뭐야? 뭐야? 차에서 우리 그 대자연 속에서 어? 다 같이 자고 차에서 놀아요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재밌는 거 있잖아요 어? 그건 차박이잖아 그래 너 말 잘했다 차박이요 차박 저도 멋진 차를 운전하면서 차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차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음 그래그래그래 리아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줄 때가 됐지 응응응 아 그래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바로 차에서 한번 살아볼까? 야하 야 고마리 집사 오늘은 차에서 하루종일 지내는 날이야 야하 재밌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드도 차미를 떼보면 순진하다니깐 히히 고로갱 어? 엄마 유튜브에서 보던 차들은 다 차박하기 좋게 엄청나게 크고 좋던데 아빠 차는 왜 이렇게 작아요? 왜 이렇게 구렸어요? 아빠 거주에요? 응응응 리아야 그래 아빠가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큰 차에서 차박하게 해줄게 아니 난 이런 똥차를 생각한게 아닌데 으악 아 오빠 그 이런 묻는 말이 좋지 않아 내 아빠한테 사과해 넌 뭐야 너 똥차같이 생겼어 아 으악 예전이 이기잇 아 예전이 들어와 버렴 예전이 예전이 그래 리아야 차는 크지 않아도 가족끼리 같이 있으면 뭐든지 다 추억이 되는 법이란다 얼른 리아야 타보렴 아 타봐 타봐 흠흠흠흠흠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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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잠깐만 시동이 안 걸리네 제가 보넷 좀 뜯어볼게 이게 왜 이러지? 멀쩡한데? 시동 걸리겠다 이제 타야겠다 리아야 빨리 타! 차를 데모에서 샀냐? 진짜 너무 꾸준해 오 엔진 모임? 멀아리 소리가 들려오네 계곡이 큰 눈물처럼 길가스러 여행을 떠나요 어? 아빠! 이제 슬슬 배가 고픈데요? 예? 그 드라이브 술? 드라이브 술 그거 하면 안 돼요? 음... 어 그래 그래 그럴까? 여보! 햄버거로 점심 괜찮지? 역시 차에선 햄버거 많은 게 없죠 아 그래 그래 가자! 햄버거 햄버거 음... 난 빅맹 먹어야지 여보는 뭐 먹을래? 나는 불고기버거 음... 얘들아 메뉴 다 정했지? 네! 어 그러면은 요기 앞에 마이크 대고 리아가 주문해봐 에? 어린이 세트 1, 2, 3 아 저게 아 저게 아 어린이 세트 한 개랑요? 어... 네 그리고 당신이 전화번호가 있을까요? 저는 남찬데요? 저는 남찬데요? 그래서 또 그려요? 아우 아... 죄송합니다 어린이 세트 두 개랑 그리고 빅맥 세트 하나 불고기버거 세트 하나 주세요 아... 네? 리아야 장난치면 못써 아 재밌잖아요 직원분이 다 영황하시지 않니? 아휴 점심 나왔습니다 앞으로 가서 받아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운 스포! 어! 넌 내 거야! 알겠어! 사장님! 저걸 그만둘래요! 어떻게 먹겠네 리아야 먹을 때는 차에 흘리면 안 돼 알겠지? 나아 그래 그래 우리 리아는 누구도 알고 좋을게 착할까? 난가? 허허허허허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네 미친놈아 마아아아악 마 네 자신 있나? 어? 운전 똑바로 안 와나? 내 차에 애가 두 명이다 타있어 어? 똑바로 안 해 어? 똑바로 안 해 어?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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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참나 진짜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아아아악 죄송 죄송 어이 얘들아 괜찮아? 어휴 다친 놈 없지? 응? 아 네 좀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어? 으하하하하하하하하 으으으 제로 콜라가 엄청 달구나 캬하하 면석방 음 콜라를 쏟았구나 자 얼른 닦아 네 출발할게 네 네 근데 저희 어디로 가요? 막 경치 쫄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런 곳에서 자고 싶어요 자원을 등지는 그런 곳에서요 아이고 차가 고장 났나? 아 그래 리아야 아빠가 다 생각이 있어 아빠 믿어 아까 부딪혀서 차가 자세히 고장 났나 보다 자 이제 고속도로 타기 전에 혹시 화장실 마려운 사람 없지? 네 자 그러면 고속도로 타본다 차가 왜 이래 이거 괜찮아 아빠 잠깐만요 응? 뭐가? 잠깐만요 저 똥 마려운데 어떡해요 오빠 이상해요 아 리아야 조금만 참아 봐 뭐야 못 참겠어요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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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리아야 조금만 참아 슈게도 백미터 앞이다 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야 다 왔다 얼른 내려서 싸어 빨리 야 빨리 가 빨리 내리라고 아휴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이리와! 아우 시원한다 출발해요 리아야 옷 갈아입었고 이제 괜찮지? 나 이제 안 마려워요 아 그래 출발할게 아 그렇다고 바질 싸버리냐? 아 어쨌든 네 이제 진짜 안 마렵지?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없지? 그래 오케이 이제 마려우면 사람이 아니죠 얼른 출발해요 그래 그래 2시간만 더 가면 차박할 수 있을거야 경치 좋은 곳에서 말이야 아빠 뒷좌석에서 똥냄새 나요 자 이제 경치 좋은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빠 으응 왜 저 똥 마려워요 으앗 오.. 시원하다.. 흐흐흐 뭐! 아빠 다 쐈어요! 하이 벌써 밤이네 리아야 화장을 치셨다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 에휴.. 어쩔 수 없죠 오늘은 여기서 자야지 여기서 외자연이 똥통 옆인데 제자연은요 그래도 산은 못 갔지만 가족끼리 있으니 멋진 풍력으로 보일거야 우리들만의 추억의 힘으로 말이야 빨리 들어와 자게 네 에휴 잘자 오늘은 여기서 샤박하는거야 집에 갈까 집에 갈까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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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님 시중에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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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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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